안녕하세요. 노업회사 법인 보소의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빵도 있고 그러네요? 네. 저희는 저희가 직접 사육하고 있는 보소의 가루를 지금 이게 저희가 샘플로 가시러... 이게 뭡니까? 이게 식용곤충. 식용곤충? 네. 영어로 밀웜. 근데 먹기가 거시기하네요? 그렇죠. 거시기 하시죠. 이거를 저희가 공조를 한 게 이게 어제 구워온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맛보시겠어요? 돌려서 보여줘야죠. 맛이 어떠신가요?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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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려다가 지금... 이제 처음 먹어봐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시죠.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봐요. 네네. 이런 정말 곤충을 또 이렇게 식재료로 쓴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 네. 저희 식용곤충은 미래 먹거리로서 이미 검증된 바가 있고요. 어르신들의 근성실 감소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버 시대잖아요. 고단백질, 고단백질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고소해 가루를 가지고 지금 찻달빵을 만들었어요. 이 찻달빵은 저희 청주시에서 직접 농산 지우시는 분의 찻달빵과,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사육하고 있는 고소해 가루를 정말 맛있게 반죽을 해서, 하루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한 빵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고품질의 다크스플렛에 저희 고소해 가루를 섞어서, 아마 처음 나온 제품일까요? 이게 초코송이네요? 초코송인데, 이 초코에 저희 고소해 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 이렇게 함량 성분. 이렇게 해서 이 제품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생초코에다가 초코송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적절한 비율로 해서 했고, 지금 비과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위에 토핑이 된 게 고소해 가루입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어?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음~~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무슨 뭐 경단 같아요? 네, 초코예뉴니다. 음~~ 살살 녹네요, 살살 녹아. 살살 녹죠.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단맛을 낮추고, 다크의 함량을 높여서 건강한 초콜릿, 건강한 고소해가 만나서 건강 플러스 건강, 더 건강한 초콜릿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 대표님, 점점 자신감이 붙어, 지금 멘트가? 네. 자신감이 그냥 뿜뿜하네, 뿜뿜해. 찹쌀빵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찹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고세까지는 식품을 저희가 환불을 했거든요. 이거? 찹쌀빵 맛을 보시겠어요? 찹쌀빵? 네네. 찹쌀빵. 음! 어떠신가요? 쫄깃쫄깃. 쫄깃쫄깃하죠? 빵이 너무 단맛이 있게 되면 건강 쪽하고는 반대 있잖아요. 이거를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게 해서 건강한, 사실은 저희는 실버계층을 겨냥을 해서 이 제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아, 아이고. 근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를 내게 됐어요? 아, 저는 제가 수의사입니다. 그냥... 수의사? 네, 맞습니다. 수의사는... 아니, 우리 아들 수의대를 가라고 그랬더니, 연대를 가버려가지고 이놈이... 아, 그렇구나. S대를 가셔야 되는데... 아, 모임필 여기서 아세요? 네? 모임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선배예요, 모임필. 모임필 여기서 여기 근처에서 뭐 한다던데? 네. 수의사가 사육한 거절이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저희가 한 부분이라서 아까 드셨을 때 맛있었죠. 그럼 맛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너무 맛은 가능한데요? 아니, 근데 고소하긴 했어요. 고소하죠. 네. 네. 그... 이 곤충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는지 까먹었어요. 고소해. 고소해? 네, 영어로 밀워. 밀워. 네, 네. 이런 많이 익숙하세요. 외국에서는 일반화가 되어있나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곤충이 식용군의 한 분야로써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기후 환경이나 앞으로 변화될 세계를 있을 때 식용군이 분명히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식품의 한 카테고리로써 자기를 잡아가게 될 거고 그 자리에 저희 농업회사 버빙 고소해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음... 고소해 이름은 누가 지셨어요? 우리 시사님이? 네, 네. 아... 그러면 아주... 고소한 애벌레를 고소해 대표입니다. 아... 그러면 상표권이 있네? 어... 저 상표권에 대해서는... 빨리 등록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하하하하하하... 네...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생물학을 전공하신 석사님이십니다. 어... 많이 어디서 변동하세요? 저희 사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사육... 사육... 사육에? 어... 사육에 집중하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든 잘 할 수 있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변화, 이런 질적인 것... 이런 것 중에서 좋은 방향으로... 식용이 가깝니다. 식용이다보니... 이거 안전하게... 안전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면 있습니다. 아... 사육하고 길러내는데... 분뇌받고 계시고... 우리 사장님은요? 네. 저희 이은하 사장님은... 네. 어... 차틀가루를 이용해서 건강한 땅을 만드시는데... 저희 고소웨어 콜라보 하기 위해서... 어... 어... 조인트벤처... 어...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요? 아... 선생님은... 저와 똑같이 수의학을 전공하는... 수의학을 전공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먹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노인분들이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고요. 음... 단백질 후에 회복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렇죠. 단백질이 필요해요. 맞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상호 선생님은? 저는... 어떤 역할인가요? 이사입니다. 이사? 권달같이 놀고 이사지만 열심히...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사인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사인가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냥... 그... 퇴직하고도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아주 바빠요. 어... 아니... 그러면... 취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아... 취직해서... 삼성요양원에서 관리인으로 또... 하고... 관리인으로도 하고 있고... 농막에 가서... 농막에 농사도 짓고... 아이고... 둘러보고... 네. 이렇게 또 교수님 모셔다가 홍보도 하고... 네. 하하하하... 아주 좋습니다. 어... 마무리 멘트로 뭐...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고수의 제품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